룰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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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두 다리 다 했냐? 애들 다 했다! 이거... 아예 손을... 두 번 봐도 재밌더라. 잘하는데? 어... 끝은 해야지. 네? 끝은 해야지. 이제 나와 끝났어. 준비됐어 이제? 아... 됐지? 슈가 형이 또 알지? 딱 이런데 오면 알지? 와일리스트 딱 펼쳐져서. 아 여기는... 아 여기는... 형! 그 장면 지금 바로 보이시죠? 아... 그 장면 지금 바로 보시죠? 아... 아무것도 아니에요. 이런게 좀 발짝지근한 것들이긴 한데... 예. 이... 企은... 약간 차 마시를 씩 일어나는 거야? 야 애들 내 메출리아 가져가 가지고 안보이냐... 어떻게 먹었어? 애들이!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! 이우재 재 Webischer 아하하하하하하 higher 야하하하하 아 힘들어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아 으 제가 먹으러간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갔죠 consulted 그리고 1 1 iss 아닐 그 NEGWA 그 사람을 사용해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사용해요 그 사람을 사용해요 이 노래 나오니까 이제 시작하겠네 알지는 않아요 한 달 동안 얼마나 성장했나 한 달 동안 얼마나 성장했나 5분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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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울이 너무 세요 아 이거 자동이구나 요즘 세대가 5분 후 5분 후 5분 후 야 거울에 비치면 안되지 야 거울에 비치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노 노 노 노 함정 있었네 나한테 뭐라고 하다니 뭐라고 쓴다고 안녕 뭐예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어 오오오오오옷 오오오오옷 아 오케이 좋아 좋아 야 야야야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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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기야 너 이거 좀 써 봐 네? 써라 이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링크렌게임 생일 축하합니다 용기야 생일 축하해 주실게요 네 없다 인사로 왔습니다 네 네 이건 지금 빵 가려고 할 거야 첫날으로도 뭐? 이거 키워 키워야 돼 키워야 돼 키워야 돼 아.. 나 많이 봐서는 거 같아 아.. 아.. 나 근데 좀 더 분발해야 되겠더라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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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족하다 아.. 나 지금 나를 따라갑시다 나 지금 나를 따라갑시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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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대회 어.. 예 지휘 제휘 지휘 지휘 .. 정을 não hasione anking 상a 상a I love you , I love you . I love you all Thank you 배신 전자리 5. 멀리서 노래방 기타 기타 다 작업하고 저는 슈가이랑 같이 기타 하기로 했고요 그림도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넷플릭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이 노른자 먹어요 형이 노른자 먹어야지 형 또 이렇게 노른자에 풀어놓은 거 어떻게 알고 형 노른자 먹어야지 형 노른자 먹어야지 아무리 생각해로 난 나를 일단 우리 앞으로 가위 갖고 계란 오르게 해야 돼 오케이 사계를 쓰고 오케이 히히히히힛 넷플릭스 넷플릭스 또 뻐덩뻐덩하네 뻐덩뻐덩하네 찐빵같다 왜 이렇게 궁금하니까 방금 찐 찐빵같다 귀엽대요 아니 되게 난 이 형도 약간 모찌상 그 우리 슈가형은 2020년에는 정말 치아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2020년 한없이 웃는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고마워요 윤기 오빠 이 해달래요 이 아 진짜 고르다 아 이거 호칭으로 야 KK들한테 바꿨어요 내가 내가 내 손까지 같이 해달라고 야 나은 생 너는 생략이 아니라 진짜 2020년에 소원은 네 생략을 안 받는 네 오 그런 소원은 무효입니다 무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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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아 근데 오늘 진짜 기름이 너무 많은 분인데 윤지아 다 다 다 다 다 웃겨가지고 내 기분 좋아지 나 윤지아이 팀이 기분 좋게 만들었네 야 이거 아 아 나 오늘 원래 나는 앵콜인데 지금 자 주겠습니다 신가형은 대회 준답니다 어 야 사실 상관아 형 안 보고 앞에 먼저 보여주면 안 돼요? 야 우와 우와 야 야 대박 와 와 근데 나 봐도 돼? 야 에딩곡 직캠 귀여운 예 예 야 우리 행복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좀 많은 척만 하지 말고 애틋이 앞으로도 힘들다! 풍선 힘들다! 뭐 이런 좀 우리한테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없었을 것 같고 그렇게 다시 응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서 와 이거 무서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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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와! 여기에다... 또 모여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